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린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창원지역 성화봉송 축하 행사를 지난 14일 도천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 행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및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축하공연, 성화봉송, 성공기연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진 문화행사입니다. 도내에서는 11일 김해를 시작으로 거제, 통영을 거쳐 창원지역에서는 네 번째로 개최된 것이며 오는 17일 진주를 마지막으로 도내 축하 행사는 마무리되고 전남 광양으로 이어집니다. 광역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개최하는 창원지역 성화봉송 축하 행사는 개막 공연과 성화도착 행사, 폐막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고 창조적 아시아 문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2017 아시아 문화 포럼이 지난 14일 개막했습니다. 오늘까지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화도시 및 문화 콘텐츠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전 세계 학계와 문화예술계 인사가 대거 참여해 문화 트렌드, 콘텐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한편 지난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상화 ACC 미디어 아트 작가가 미디어 아트 무등 판타지아를, 무용수 박주옥 씨가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전북 군산 GM 자동차가 불안정하다 보니 군산시 직원들이 지난 7월부터 한국 GM 살리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정작 군산시가 운행하는 관용차는 타사 제품이 많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현재 전북 군산시의 관용차량 197대 중 GM 차량은 겨우 46대인 반면 기아자동차 등 타사 차량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GM 살리기 운동은 허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의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능이 달라 이런 선택을 했겠지만 관용차량 분포도도 공돌이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의환 시의원도 덧붙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산시의회 행사할 때마다 차량 한 대씩 내놓고 어떤 행사할 때마다 홈금을 내놓고 자기를 너무 고생만 했다니까요. 그분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쓰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마저 앞에서는 GM 살리기 운동 구호를 외치고 있으나 뒤에서는 타사 제품을 알선하는 등 시정책과 공무원이 따로 노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군산시 직원들은 지난 7월부터 한국 GM 살리기 구호를 외치면서 타사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직원에게 알선을 하는 등 한국 GM 군산공장 직원들에게 실망을 남겨줬습니다.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군산 GM이 아닌 한국 GM에서 상당적인 차량을 최대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게 하십니다. K-LEN 신다희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우호도시인 베트남 다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현지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4일 현지에서 이색적인 북카페를 개관했습니다. 대구시는 다낭에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다낭시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하이쪼우구 화크억박동 공원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대구 다낭 북카페는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인 2층 건물 중 1층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도서 1,400권이 비치됐고 대구에 관한 대형 사진 액자들도 벽면에 걸려 있어 현지 주민들에게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다낭 북카페가 양도시 간 돈독한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시설로서 향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불참을 선언하고 운행 중인 경유 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환승할인제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등 11개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을 언론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수도권 미세먼지와 교통대책은 서울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통합적 관점에서 속이돼야 한다고 지적됐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1,192억 원을 투입해 도내 경유 버스 4,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